어르신 좀 쉬어 하고 가요 넓은데 헌한 데서 근데 왜 묘가 이렇게 길복판에 여기 있습니까? 아주 옛날부터 여기 묘가 있었습니까? 오오 자리 미쳐네요 저기 청룡도 산지하고 백버스도 산지 자리 나쁜게 아닙니다 이건 나쁜 잔데요 자손해놔서 돈 많이 났거라 자총룡 오백호 팔남매는 여사한테 팔남매요? 예 한집 팔렸는 사람이요 아니 자식이 팔남매입니까? 아니면 그 아니 한집이 예 그 현재 어디 갔냐고 사이로 갔군요 이 멸치고 그 비주들이 진진한 여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만 누구여가지고 자총룡 판매가서 사이로 갔는데 독에 참관가고 뭐 이게 뭐 그러면 여기다 멸을 쓰고 오는 그 그 집안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까? 아니 어디 사이로 갔는데 몇 년이 비교네요 오래간만 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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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빵 방에 가는 호래가 여긴 진짜 도깨비가 있나? 있어 여긴 도깨비 있다고 저는 밤중에 그렇게 걸어다녀도 또 도깨비가 도깨비 허재비 그 도깨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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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깨비는 보고 허재비는 뭡니까? 도깨비 생기는 허재비라는 게 있어 영혼이 허재빈 아는데 예 걔도 도깨비 저는 그런 거 안 믿는대요 아니, 나도 그런 믿음은 안 믿지만, 나는 여쭈어 사람은 독립을 못 받거든. 아, 독... 근데 그저는 있다가 정상 나오고, 그 무료 산에 당겨서 걸린 사람이 많아서 받거든 내가. 아, 정신이 잘못된 사람이요? 아, 그럼 그, 나는 독립을 못 받거든. 독립을 못 받거든. 그, 좀 심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? 심장이 약해서 그런지 뭐, 나도 꾸면 말이야. 예. 죽은 영혼이 막, 저만 꾸면봐요. 저만 잡아라, 안 잡아라. 왜 그러느냐, 그냥. 어르신은 술을 너무 드시니, 술 냄새 난다고 안 잡아가는 거지? 귀신들이. 그래도 귀신이 막 웃겨봐. 같이 생겨봐. 잘 안 잡아라. 영혼이 잡아간다, 이래도. 안 잡아라. 아니, 여기 깊은 산에 이렇게 길, 복판에 묘가 있으니까요. 지나가다, 밤에 혹시 지나다니다가 뭐, 도깨비나... 도깨비나, 난 여기서 뭐, 호랑이 봤다, 뭐, 살까비나 봤다 했는데, 난 그때 밤 홀쩍 가도, 12개 올라가서 간다. 그럼 어르신은 그, 호랑이도 본 적이 없으십니까? 호랑이를 좀 데리고 봤지. 산에 난 거, 호랑이 물러가면서 막 있다, 이랬더라고. 난 그런 거 못 봤어. 산에서는 호랑이 본 적이 없으십니까? 없어. 그, 호랑이, 개워가지고, 내 눈에 앞에, 닭다라니 뭐지. 돼지는 많이, 닭다라니. 산대지요? 응. 돼지 같은 거 뭐, 전화가 다 나타나고 있는 거. 음. 음. 개골라지 뭐, 이런 게, 이런 거는. 이 고난이 뭐, 뭐, 상향 이런 거는, 계속 놔둬고. 웜질하는 거, 상향. 음. 정년도 그렇게, 응약을 잡아가지고, 매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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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도. 여기가 산특리라서, 바람이 이렇게 통하니까. 바람이 또, 그는 이사가, 태양이 많이 안 나. 예. 지금, 엿진이 사주고 있네. 어. 이때 왔네. 이제 엿진 사주고 있네. 그러니까 이제, 이따 오후 되면 더우니까요. 이때는 오후 난 거. 그래서 제가, 어르신 보고 일찍 가자고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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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생선이 저기 금방 산 거거든. 그. 오늘 호주 온 뭐, 아, 지난 그, 그, 노다가 또 아까 뭐, 주방 준다, 좋게 한 두 사람 따라 주는데예. 버러지는 혼자 내려가 있으면, 오늘 저녁에 올라오시지. 그렇지. 그, 아까 두 사람 주방 준다니까, 술 한잔 많이 나니 안 된다. 예. 술, 술 한잔 안 잔다. 아니, 근데 그, 저기 아까 그 아주머니가 왜 생선에다 얼음 넣어줬잖아요. 그 얼음이 다 녹았겠죠. 이제 한 절반 올라왔으니까요. 이제 금방 가잖아요. 이제 금방 가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힘든데는 다 올라... 예. 힘든데는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? 예. 고등밥 땐 다 올라왔지. 예. 예. 물고기 요게 밤에 묘가 있어서 밤에 여자를 걸어 다니는데 무섭겠다. 어떻게 그 길 복판에 그렇게 뭐고 딱 있어 갖고 인덕푸드님 차를 탁sa, 유유, 아덕티야 예, 공무원